결혼하는데 좀 불리한 점이 뭐가 있더? 불리한 점 없어. 불리한 점 없어? 별로 없어? 은혜 혼자 있냐? 네? 은혜 혼자 있어. 은혜 혼자 있고 싶게 하네. 야, 어디 가. 이리 와봐. 아, 바빠. 나 굴러 설치하냐. 외국분들하고 보조금, 지원금. 지원금 해주면 결혼은 어떻게 해? 그쪽으로 한번 해볼래? 아니. 국제결혼은 전혀 마음이 없어? 네. 그러면 뭐 여자분들한테 시골, 어떻게 시골로 시집어보라고 얘기를 한 번 해보시든지. 그런 말은 하기 싫고. 응. 그런 말은 하기 싫고? 빨리 얘는 놔야지. 얘도 납부해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러지. 계속 좀. 자,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. 아, 이게 뭐 하는 거예요, 근데? 왜? 뭐 하기인데? 알아서? 아, 동영상아. 야. 야.